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가 왜 떡볶이를 먹으면 어떤 건 너무 맵고 어떤 건 너무 밍밍하잖아. 근데 얘는 딱 호불호가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. 엄청 바삭할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어니언 별? 무슨 과자 같아. 쫄깃하고 바삭한 느낌? 같이 먹으니까 뭔가 심심하지 않다. 응. 진짜 카레맛이 유인하게 나는데? 백화류에 튀김 찍어 먹으니까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는 것 같아. 할라피뉴 별. 많이 찍어야지. 너무 이쁘지 않아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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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고 밥을 가지고 나갈 것 같아.